정상적이 예쁘게 찍어볼게요 정상적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정상적이 찍어야겠다 하나 둘 셋 기자 사진처럼 진짜 오른쪽 왼쪽 보면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기 서서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불곰이더라고요 오늘 불곰이에요? 맞네 맞네 불곰을 이렇게 저희한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핫하지 않았나요? 네! 아 나 보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멤버들 어땠어요? 소감? 저는 진짜 저희가 야외 팬사는 처음이에요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맞아요 뭔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너무 신나서 주체를 못 할 정도 저희가 저희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여러분들 여러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못한 많은 분들도 다 본번에는 저희랑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Alarm My World 앨범으로 컴백해서 Be Now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플로버 분들 뭐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곡이 가득가득 들어 있으니 저희 이번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들 춥진 않죠? 오늘 근데 진짜 낮에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요즘 시원해서 맞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이 딱 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알림이 너무 좋음이라고 저렇게 파랗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 파란색이 얼마 안이에요 나를 잘 잡았네요 그쵸? 너무 다행이야 오늘 그러면 여러분 날씨도 좋은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도 맛집이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닭갈비가 맛있대요 닭갈비 닭갈비 맛집이 많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신촌에 살고 계신다 선? 오! 생각보다 있으시네요 오! 그러면 로컬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갈랑? 콩? 아 네 아 행복감자탕 행복감자탕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탕? 간장밥? 행복간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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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간장밥 행복은 간장밥 행복은 간장공장공장공장장 네 행복은 간장공장공장장 나왔고요 또 또 또 있으신 분 여기 연세대학식 맛있어요 신촌 형의 신촌 형의 신촌 형의 신촌 형의 여기 바로 보이네요 여러분 탕후루 저기있어요 아니 방금 보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맛있겠다 진짜 맛집이 그냥 탕후루 근데 나경이 탕후루 진짜 좋아잖아요 네 맞아요 탕후루? 사실 좀 먹고 싶었어 나도 계속 근데 아까 여기 이쪽에 계신 분 뭐라구요? 돈까스? 저 앞에 돈까스? 저 앞에 돈까스가 맛있다고 합니다 저 고송 돈까스 저건가? 네 아무튼 열기가 가득한 거리인 만큼 맛집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앞에 돈까스 형제갈비 다 주시고 저기도 맛있는 데 있네요 네 쪼깃쪼깃 헬스장 금요일이니까 또 늦게까지 여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랑 이런 특별한 추억 소중히 간직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포토 타임도 가지시고 행복한 기가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쉽다 고마워 즐거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 mel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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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